자 다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아 갑자기 튕겼어요 저도 저도 이유를 영문은 모르겠지만 갑자기 튕겨가지고 평화주의장 너는 바로 그 무거운 생각-tank 큰 목숨 큰 목숨 그 коллектив GENIUS의 우리 Oppenheimer 어느 분의 self-professed GENIUS의 has been adjusting my volume knob Who was it? Was it you? Wait Oh Dr. O Was it? Likely story O couldn't spark 2 Neurons 바이오메드 GENIUS 음 What? Me? 브레이킹뉴스 클라인 It wasn't me, alright? 안녕하세요 피카콜니 에이저 사운드 웨이브 That's his specialty You always do this You always meet me in front of guests And it's not O All right? Enough Either of you do it again It'll be the last time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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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eat Now I forgot what I was saying What was I talking about Oh 1개의 후두 후..후두 후두가 뭔 뜻이냐 Moros You work with animals? Translate It's a lobotomite Here In the dome Oh Is it this situation Couldn't get any worse Now we got lobotomites Do you need to be a force You're a force You're a force You're a force It's all over Through the You're a force Doctor CLAINE If my hypothesis is correct This lobotomite Is the repositori Of the brain We send the signal to This Ginggalope Once It can be If so It's proof There may indeed There may be something beyond the crater Just look Look at it It's like 네. 이것은 큰 머리가 자리입니다. 나는 무슨 말이죠, Dollar. 나는 왜 이렇게 여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것은 모든 것들의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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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이? 사나다. 이것은 뇌이, Dr. Clime. 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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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이. 뇌은 이 작은 왼쪽들은 더 큰 더 큰 것들들이예요. 아는 그들은 모르지만요. 전신 뇌은 그들은 그 정도는 더 큰 것 같은 것 같아요. 그는 제 개인의 자리에 관할 수 있는지. Dr. O. 두 두 뇌의 발전을 입는 수준으로 목욕을 입는 것 같더라구요. 뇌은? I'm great static. A small bottom-eye는 그들의 많은 왼쪽들은 영양의 왼쪽들은 그들의 많은 많은 유지적인 왼쪽들이죠. 어.. 손을 흔들고 까딱! 이게 뭔 뜻이야? 자 경험치에 얻었다. 화술 성공했다. 그런 응답 같은 소식은 그냥 이상한 것이다. 우리의 얘기를 상담을 통해 그 로보토마이트를 알아보는 것이다. 보조스의 역사선생활의 발견도 agree with you. 이런 조건은 항상 끌은 있습니다. 이 모든 회사에서 이게 왜? 그 로보토마이트를 이해하지 않는다고? 에이씨, 다시 멘탈에 있었나요? 우리의 오롤 프로세서 리셉터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 모두가 정신이 되어야돼요 여러분 모두! 강아지! 끊어져!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prove 여러분 모두가 어떻게 잘못된다 보통 라봐봐마이트 내가 이해하시나요? 말씀하시나요? 되게 느릿느릿하게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가 멍청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어째서 이렇게 무기력하지? 화가 나야 하는 건데 화가 침위로 오를 텐데 그렇지가 않아 많은 경력이 이루어지라도 시도가 오를텐데 우리의 공간에서 이 debtChat은 우리의 연구가 과연 우리의 부족함은 이런 거를 작동하는 것은 이 스킨벨업으로 깨끗한 vibration 우리의 새로운 걸 알아ará 우리의 연구가 이거라 이 거라 알아봐 우리의 연구가 우리의 연구가 이 노도 그럼 이건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답이 될 것 같구나. 마지막으로... 그 기회가... 죽여야 할 것 같군요! 우리 생명의 전화는 우리에게 바로 전화와 바로 집으로 돌아와서! 그냥... 제 본인의 사연이 아니다면 큰 산의 빛이 아니겠군요 큰 년이니까 All of you. It is I, Dr. Mobius, transmitting from my dome-shaped dome in the Forbidden Zone, a zone that is, yes, FORBIDDEN TO YOU!! Even now, my deadly robo-scorpions swarm across Big Mountain with their pincers and pointy laser tails. Soon, all science will be mine! 내가 악당인 잡으니 아 뭔가 이상한데 그가 ¿뭐야 할지나? 전혀 없지 못하겠지 못하겠지니? 롬어스ember이 어려운 곳곳에선 쪼금세계가 남вон지 않게 아무거나 돌아오기 무엇일까요? except Doctor Mobius 그리고 용서lymp이 생크를 우리에게 이는 우리에게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intensified, 이 모빈을 켜기 Все는 흐름에도 끊LIfs게 가자 뭐? 도와드리기 도와드려? 에잇, 너의 로직 아시스팅을 확인할 수 있을까? 이 시스템은 이 시스템은 이 시스템은, 분명히 인텔리젠트다. 이 시스템은, 이 시스템은, 이 시스템은, 이 시스템은, 이 시스템은, 그런데, 이 시스템은, 이 시스템은, 그 시스템은, 이 시스템은, 이 시스템은, 이 시스템은, 그 시스템은, 이 시스템은, 이 시스템은, 네, 그런데, 이 시스템은, 볼 수 있을까? 봐, 이 시스템은, 그 시스템은, 큰 사이들과의 눈을 그리지, 여유한, 그러면, 확인하고, 그, 그, 우리의 뇌를 제거했다고 하겠습니까? 우린 뇌들을 제거하셨죠? 아주 hone앉하고, 너무 어둠하고 또는 소de는 그리고 경험은 뇌들의 테크닉을 가득한 시간 동안 단순한 일을 Minorable 산업을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브레인레스 퍼, 무뇌퍼 내가 지금 두뇌가 없대요 당신의 뇌는 진보된 기술로 교체되었습니다 당신의 머리는 더이상 부상을 당하지 않으며 중독 저항률 25%와 몸에 있는 데미지 저항을 얻었습니다 뇌가 없으니까 사람이 더 강력해지지나 본데? 5%의 데미지 감소에 추가 네 에이프, 아무 필요 없지 당신의 뇌에 있는 곳은 당신의 마음을 통해 그... 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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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슬라 코일! 그의 뇌에 있는! 이것은 많은 인증을 받으며 혹시 뇌의 정신을 가진 곳은 안에서 그것은 아메리칸 하우와 리치 마르크스의 날을 기억나는 것 같다. 그건 내 책임이야. 사실은 오토독은 이미 작업을 했다. 꽤 industrious almost cut into all my investigations once it had removed the brain and I misplaced it other organs began to cry for direction using your nerves as telegraph wires rather than let them send their signals I remove them as well shhh little organs go to sleep in your tanks Dala loves you first was the heart 무심장퍼 싱크탱크가 만약에 가슴 부위에 상처가 있다고 합니다 당신은 독 공격에 면역이 생겼고 심장도 빼갔어 아 왜 이렇게 잔인하냐 상상 아우 이게 아 뭔가 웃긴 놈들한테 몸을 당신의 몸속에 있는 인공 혈액 펌프 필터가 치료를 조절하면 모든 치료 아이템 약보험 효율이 25% 더 좋아지고 로봇이 당신에게 치명타입일 확률이 50 줄어듭니다 제 심장도 빼갔어요 제 심장도 빼갔어요 무척슈퍼 척추도 빼갔어 수술 합병증 때문에 당신의 척추는 교체되었습니다 당신의 몸통은 결코 보상을 당하지 않으며 당신의 힘과 DT 수치가 증가했습니다 힘이 증가했다는데 척추가 심장 뇌 심장 척추 다 뽑혔어 뇌는 코일 같은 걸로 대체되고 심장은 인공 필터 펌프인가 그걸로 교체되고 척추는 그리고 척추는 다른 걸로 교체됬나 봐요 내 뇌와 심장 그리고 척추를 꺼냈어 내 뇌와 심장 그리고 척추와 세burg의 증가들을 보관했을때 아무래도 사용하지 않았을때 저는 그 뇌와 심장 그리고 척추를 꺼냈어 그 오토밤 깊은 오토밤 깊은 모비아스의 크리에이징 그리고 그 rest of the talking scrap metal in the attic 후에 그 뇨가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니요, 그 뇨가 자유롭게 되었죠 그 뇨가 자유롭게 되었죠 사실, 그 뇨가 자유롭게 되었죠 만약에 그 뇨가 자유롭게 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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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 뇨가 자유롭게 되었죠 enough of this biological surgery talk lobotomite listen to my voice it denominates me to ask but we need your help in most probable of probabilities our enemy, Mobius, has your brain this is not good he will most likely come after our brains next we want you to stop him somehow how? science with science 어... 크흠 먼저 내가 나의 뇌를 빼갔어 이제와서 내가 널 구해주게 바르는 거야? that is correct, yes I hope you're not demonstrating resentment now if you are, well, we can't have that 음, 어째서 모비우스가 내 뇌를 가지고 있다는거지? we have no idea this line of questioning isn't important to us right now why are you asking these tangential questions? stop it! we need these technologies, you need to get them, you must get them you are equipped to retrieve the technologies with your primitive form we are not it's kind of embarrassing you have hands and, uh, a heartbeat sort of and eyes mostly the hands there's door handles, and lockers, and... enough! we need your help, will you help u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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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듣고 있... 아, 내가... 어, 도와줄게 excellent this is turning out much better than the activate the retreat protocol and cower in my room idea I had earlier agreed oh, and I've used my robotic knowledge to, um, um... transmit the radiomap waves settle down 8 I would have gotten it in a second, alright? they well move sometimes or get buried or blow up 8 is correct all we need are the schematics this does not mean we do not want the cold hard technology so do not give in to your biological tired lazy and even if you die in the act of reclamation simply reaching them will auto-transmitify the schematics to us that is still good for us mmm... blue the technologies are the X2 transmitter antenna array used to focus coherent thought at excessively high frequencies hmm the psychoanalytic cardiac dampening sneaky stealth suit a suit like nothing this world has ever heard, seen, or could ever see and 8's sonic sound wave emitter projecto gun able to broadcast sound at lethal frequencies it also gives a great bio gel massage there we have informed you of all we need we estimate if you are focused your time investment will be minimal by our standards if you work quickly you will be the recipient of a gesture of gratitude from us we do not bestow these old world gestures lightly our intentions exactly important thing is you rush quickly through this task so as not to waste our time do not get curious or you will end up like the cat of Schrodinger we feared you would be tempted to explore big mountain crater and examine the many amazing non-mandatory research labs that lie off your designated path the many such optional explorations are discouraged work hurriedly as if you have blinders on and leave curiosities and items of interest alone so many sciences and developments pass them by let impatience and the desire to simply finish to end it all quickly and carelessly guide you you are right you are right in our test results we'll make a note about how quickly you ran our maze an experience Nobel challenge After all there will be plenty of time afterwards to partake of the experiments once our bidding is done hmm 음~~ 아! 그렇습니다. 너의 많은 배치에 들어가게 해! 훨씬 더 빠르게 우리의 배치에 가시는지요. 그 작은 테디베에 계속 울려는 것 같은 벽에 들어가는 시나베이의 원인은 뱉은 편의 파이팅에 대해선을 받기 때문에 빨리 와. We'll hear you. The radar fence that surrounds big mountain craters will prevent you's protected from form strain beyond the facility. The lady radar fence protects us all. Get too close to the blinking posts and a proximity warning shall be your warning. 당신은 너무 가까운 것 같다. 만약 당신이 더 가까운 것 같다, 당신의 방향이 흘러내리면서 엘리크로드의 혈압을 닫는다. 클릭, 클릭, 클릭. 멈출렴한 기억력이 발생할 때 along with long-term nerve degradation. 이것은 지지 않게 이 정도를 겹치지 않는다. 하지만, 이 뇌 흘러내리지 않지 이러한 일이 많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수납이 많은 일자에 되어있는 것보다 보다. 그리고 모든 우리의 삶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작은 인간공간에 이 이상이 거대한 인간공간에 이 이상의 인간공간에 이 이상의 인간공간에 이를 사용할 때 그는 지지 않게 이를 돌아가고 당신의 잊지 않게 뭐지? 뭐 뭐하는거야? 학생학자 학생회? 함께하는 거. 우리가처럼 뼈게 anunci하니까 말하는 거 같다. 너 항상 목욕하는 거. 내 생명은 더 안아가고. 그리고 내 목욕이 너무 안아가고. 제가 목욕하는 거. 왜냐면 너의 비심문을 잃지 않도록 안 하다. 음... 일단 너희들이 원하는 걸 해줄테니까 야 얘네들 말이 하루종일 아니네? 음... 로보토마이트가 너희들에게 더 훌륭한 능력이 아니라 GENIUSES!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소리가 있다면 Sonic Projecto Thing Gun 그럼 어떤 이름으로 희망을 필요하니까 X-8? 누군가? 제가 생각해보니까 새로운 프리퀸이 있는 프리퀸이 작품이 되어있는 작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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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프리퀸이 And it is lost in X-8. Just as X-8 is forever lost to us. The sadness of my high school days. The sadness of my youth. My youth lost. Oh really, Boros? All you did in high school was commie-think-tattletale on all the kids you hated. You little teacher's pet brownhound. Give the lobotomite the emitter. Does it have an audio effect frequency loaded? Oh, I don't think so. Wait. What is he doing? I think he's sonjaculating into the gun. Getting it warmed up. Hmm. Ding. Turkey's done. You give it to the lobotomite. I'm not touching that thing. Oh, I don't think so. I'll do it if you two are going to be ashamed of your own technological needs. Oh, I don't think so. I don't think so. Let me give it a little sonic sterilization first. Ooh-ooh-ooh-ooh-ooh-ooh-ooh-ooh-ooh. Here, my little teddy bear. I have thoroughly removed all Robco turnlink codes view from the device. It is clean, shiny, and ready for your hands. Oh, I think it wants a combustion pistol. A gun? Are you mad? We can't give it a gun. Guns kill. Leave big open holes in you. That are like soars, but worse. Ah, I got it. Doctor 8 is correct. Give it to me. Are you mad? Wait, I said that already. Yes, I have the cyber dog gun. With the little floppy metal ears and the curious nose sensor. Here. I'm done. That gun makes me uncomfortable anyway. Always worried is going to hump my chassis. Anything else, lobotomite? Good. More ammo. Good. More ammo.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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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 shelf ammunition. Let's see. Hollow point? That's worthless, but tasty. Oh, and here's some JFP. JFP. JFP might b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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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버그라우드 오버그라우드 지금 네 우유 네, 우리가 아픈 그 부분을 놓고 이 부분을 놓고 이 라면을 놓고 이 라면을 놓고 이 부분을 놓고 모든 질문이 있습니다 이 바라든가 으메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계속... 영원히 계속... 영원히 계속... 좋습니다. 그래서... 네. 이것들은 우리에게... 이것들은 우리에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뭐하는지 말하십니까?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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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고맙습니다. 내 자리에 대한 제자리에 대한 정보를 받았다. 내 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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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을 찾고 있습니다. 아니요! 이거 너무 친해진 것 같다. 그리스 버튼을 붙이는 버튼을 붙여서, 그리고 더욱더 뇌의 뇌의 뇌을 붙여! 우리의 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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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은 어디에 있었나요. 그리고 조금의 뇌의 뇌이의 뇌이 다가가 있어야 합니다. It might be migrating for if it'll hang out with it's spine and heart. home is where the heart is after all See what i did there? Wet literal. that suppose We'll have to remove that couch out of there Been putting ther our t under too long 8th says let the lobotomite take the Sync Central Intelligence buyist's треб and reinstall it That stuffy mobius program butler can walk the lobotomite 바닥은 시각화, 현실을 봐야 돼요. 전혀 그도 로빈을 보내고 이게 아니라 가고 있는 데쩍으로 가고 있는 구조의 공it원을 바랍니다. 내 탤비는 바랍니다. 그리고 제 바랍니다. Advanced, 한 번을 만드는 것이다. 롯데이니 구체적인 유의로 그지에라는 의심은 맞춰졌어요. 여기에, 제 요구한 기술을 이동하여 롯데이크의 정치적 대한 인텔이였어요. 롯데이크의 정치적 인텔이였어요. Opening it and make sure the chip is clean or it could skip. Then make whatever crude biologic demands you need of the sink. It will cater to most of your hormonal whims. Yes we may need to wiggle it in a bit but don't force it. We can't recode them if you break it. 지금 이낙연히는 도와드록 소속도를 받을 수 없을때까지는 도와드록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고속도들이 흘렀어 이제 가라야되세요 상관에 절여야 할 수 있으므로 우리의 검사에 잊어버려 아...더 끝났으면 다시 움직일까요? 바이오젤이 크랩패글레트 시작합니다 당연하죠! 사이언스 스테이션을 가봅시다! 저는 너무... 올라가지구 레벨업을 했어 야 진짜 너 니네들이 짱이다 니네들 입술 두께는 정말 프라우스에서 짱인거 같애 음 수리를 어 은신 향상된 치명타 향상된 치명타 향상된 치명타 치명타 적을 공개해주는 치명타 피해가 50% 가정됩니다 치명타 피해 치명타가 터지면 거의 죽는다는 소리지 조언 음 경기 부품 과학자 장갑 어디다 쓰는건지 모르겠네 어 어디다 쓰는건지 모르겠는데 가격이 좀 되네 가격이 좀 돼 멘터스 GS고스팅 먼저 오세요 야 여기 많다 쓸많은거 레이아노님 왔어 오세요 레이아노님 오우 전기 부품이 많네 끝내 주문데 끝내 주문데 반갑습니다 아 여긴 누구 방인데 이렇게 뭐 옷들이 있냐 끝내 주문데 예 끝내 주문데 그 입에 끝내 주문데 일찍 하시네 뭐..뭐가 굉장히 많은데 내가 뭐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 안정제 전기 아니 야 공구함에다가 뭐 이런걸 넣나? 야 숨겨놨구만 이 자식 공구함에다가 막 매드엑스 이런거 넣는거 보니까 숨겨놨어 숨겨놨어 자기는 저런거 안쓰면 쳐 자기는 저런거 안쓰면 쳐 메쓰 총알 매그넘트냐 아 여기 멘타스가 겁나게 많네 가학자 꽝 우와 좋아좋아좋아 가학자 꽝 인텔을 올려주고 굉장히 좋은데 쓰읍 쓰읍 쓸만한게 많네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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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멘타스가 굉장히 많은데 아이고 야 양주 자를 왜 먹어 오! 반성하면 된다니까 반성 반성이라니까 어우 향상된 방어복 반성.. 반성 치면 된다니까 내가 이거 지금 왜 이렇게 많이 먹나 하실 것 같은데 쓸데없는 거 가지고 왜 이렇게 먹지라고 지금 할 것 같지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저기 여기는 어.. 이 DS는 정말로.. 정말로 좋게 네..정말로 좋게 네.. 그게 있어요 집이 있죠 사전 충북도 마셔오세요 천사 그래서 아.. 그렇지.. 뭐지? 빛.. 아.. 딱.. 마신이 lin에 방캐슬이 뭐예요? 어? 여기 내 척추 있다 내 척추 이게 내 몸에 들어가 있던 척추예요 어? 여기 뇌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이건 내 심장인 것 같죠? 어? 나 왜 장갑을 끼고 있지? 어? 여기 뭐 먹을 게 많네? 미친 과학자일까? 초강력 멘타스 어? 여기 되게 많죠? 좋아좋아좋아 사사 필요없고 9mm 필요없고 마이크로 이런 거 다 필요없고 일렉트로 차지 필요없고 12개지랑 상봉공펄이랑 50mm 이거면 되죠 여기다가 무기는 넣어야지 무기 사이버독 사이버독 버려 레이저 버리고 소닉 2미터 는 이건 가지고 다녀야 될 것 같고요 과학자 장갑? 야 과학자 장갑이 무기야? 아 과학자 장갑이 무기로 되어있는데? 너클인데? 과학자 장갑이 너클인가 봐요 하늘에 있는 달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감사감사 찡끗찡끗 고마워요 미친 과학자의 똑같은 거 아닌가? 일단은 어 일단은 가지고 다니죠 그리고 여기에는 소모품 기타 기타 중에서 무게가 있는 것들 기타 중에서 무게가 있는 것들 아 이건 이제 이렇게 하나씩 내가 다 정리해야되다니 자 아 싫다 소모품 소모품에는 무게 있는 게 없겠지 자 소모품은 고급상자에다가 더러운 물 넣어놓고요 깨끗한 물만 있으면 됩니까? 루카콜라 넣어놓고 썬 피센 넣어놓고 당근도 넣어놓고 어 뭐 이렇게 많냐 뭐가 됐다 오로지 감사님 어서오세요 예예 개발사가 아예 같아요 어 무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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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그렇게 무거워 지금 왜 이렇게 뭘 많이 갖고 있지 내가? 뭐 때문에 그런거지? 대전철 아이플 뭐 없긴 하구나 대전철 아이플이 나 정말 지금 무게 되는게 별로 갖고 있지 않은데 탄약 때문에 그런가? 탄약 때문에 그런가? 야 오진밀탄이 비싸긴 하군요 포콘하이스 리아 포콘하이스 리아 이요 아이템 오진밀탄이 이 미터 이 전 이 이렇게 구입하기 전에 소니 이미터 우 위치가 기억이 안 나 위치가 어디지? 그걸 먼저 찾고 시작해야지 마음이 놓이는데 혹시 그 스나이퍼건 위치 아시는 분 있나요? 아이고 벌써 녹화 시간이 제가 녹화 종료하고